하이하이 여기는 위버스밤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셀프캠을 들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무거워서.. 쉽지가 않네요 저의 오늘 컨셉은 싸마치입니다 미뚤어진 저의 모습 많이 보셨죠? 그걸 이제 자켓에 담으려고 이렇게 밴드도 붙이고 다쳤어 그렇습니다 저의 싸마치 자켓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군요 기대되는군요 흐어어어어어어 웹팬 웹신 쪽이 없지 살기 위한 단지 난 미미 위 사는 신 Black Swan I'm Black Swan I like Black Swan I'm Black Swan I like 해도 해도 힘든 스윗 오 마이 갓! 진짜 승천할 것 생겼죠? Black Swan I like Black Swan I like 뭔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캐릭터를 표현해봤습니다 아주 멋있는 능력인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지만 뭔가 진짜 뭔가 보이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멋있게 한번 찍어봤는데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화이팅! 안녕! 팬분들 기억하는 노력이에요 진짜 이런 노력이에요 내가 가져왔어요 픽션이 아니에요 원 픽션 머리가 귀여워 귀엽죠? 귀여워 이 머리 마음에 들어요 호오스 It's very good обыlig다 잘 どうぞ 저의 상상 찬H 4 5 4 4 5 5 가시 우아한 척 백조처럼 타이프 숨가쁘지 마 오늘 결혼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런 거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약간 약동적인 그런 액팅을 하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엄청 드레시아 옷이라서 너무 예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새롭게 머리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세 보이고 멋있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전도 남아있으니까 화이팅하고 마지막까지 촬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먹자! 먹을 게 있어서 행복해하고 되게 밝은 그런 느낌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만두, 왕만두 머리 하나 입고 젤리를 왜 이렇게 던져보고 그래봤습니다 젤리를 던지다니! 오늘이니까 할 수 있었어요 슬프게 찍어야 되나? 몰라 설탕 노래대로 우리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녹음했어? 이거 내가 한거야 피쳐링 김채원 이것도 내가 픽이로 본 거야 와 정지 아니야 정지 내가 알게 모르게 조그만 게 많다고 정지 썸머즈 유닛 촬영을 했는데요 맞아요 썸머즈인 만큼 여름 느낌으로 찍어봤어요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찍었는데 맛있... 맛있었어? 여기 살짝 오는 거 조금 오면 맛있었어요 진짜요? 이렇게 생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찍는 게 처음이었어요 아 진짜요? 맞아요 그래요? 첫 아이스크림이랑 촬영이에요? 네 첫 촬영이에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오늘 촬영이 약간 좀 장난기 있고 밝은 건데 맞아요 맞아요 노래가 아주 진지해가지고 맞아요 진지했다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썸머즈 안녕하세요 아직 금속에 있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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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쿨즈라서 저는 쿨 핫 핫 핫 앤 쿨 겨울 여름 앤 여름 앤 핑크 앤 블루 exemplo 항 really 아니? 엔딩 헛 하쿨즈 옷도 완전 핫쿨 상반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제 퍼랑 여름, 슈퍼랑 킹크, 블루, 겨울, 여름 여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기대해드립니다 저희 카스 모아주세요 핫쿨즈 모아주세요 핫쿨즈 봐봐요 누나즈 촬영입니다 이번에 유닛 촬영이 되게 많아서 되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촬영입니다 첫 번에랑 다른 조합으로 하고 있어서 피어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콩콩콩 아 절근! 사실 이번에는 저희 은하즈가 찍어봤는데요 맞아요 이번에 소품이 되게 많은데 봤는데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요. 또 키트답게 아주 빡빡하게 그런 느낌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찍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죽은 깨. 그래요? 그렸어? 죽은 깨? 응. 다들 그렸어. 아니 언니 진짜 안경을 쓰는 것 같아. 야 오바나. 진짜 눈이 이만. 오늘은 참 잘 어울려. 네? 잘 어울려. 아리아리. 이런 안경이 잘 어울려. 괜찮은데? 이런 거 살까? 워딩인데 할 말 다 안 해. 맞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써있지. 진짜 인사다.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App. 하하. 남동. 남동유. 남동. 남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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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쁜 거? 이싀아. 다 먹은 거 같아. 쐈아. 아 뭐 고객님 하나도 없어. 다 먹은 거 같다. 다 먹 많이 깜고.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해? 네 저희가 비버스 바 촬영하러 왔는데 스프라운즈가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니까 이거는 저렇게 했어야 된다니깐요 뭔가? 아 맞아 맞아 이거는 그렇게 했어야 되니까 누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가사는 그렇게 안 써있는데 모범생과 불량학생 컨셉으로 찍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뭔가 애니 애니나 드라마 포스터같이 나와서 맞아요 저희도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이따 봐요 저기. 지금. 엄마. 잠깐만. 안됬고 있어. 이번. 이번.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앨범의 촬영은 진짜 저희를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냥 놀면서 했어요. 장난치면서 찍었는데 태어나분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너무 웃겼어요. 하우에버. 하우에버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냥 저희끼리 노는 것처럼 그걸 찍으셨는데 어떻게 나올지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링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않아요? 맘에 들어요. 맘에 듭니다. 기대해주세요. 미니 3집 자켓처럼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또 다르게 콤백스 반이라서 저번에 저희가 마취로 옷을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상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반지가 검은색 이렇게 같이 되는 거 원래는 실버 두 개였는데 이렇게 새로운 거 나왔고 이렇게 새로운 거 나왔고 이 탑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겹쳐? 저는 또 다르게 콤백스 반응을 찍고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한테 맞추는 거 아니니? 오늘은 그냥 카메라도 찍고 옛날에 찍고 필름 포라로이드 4개 저는 내 카메라를 써서 스냅샷처럼 찍는 거라서 신기하네요. 근데 결과물을 바로 못 보니까 불안하게 나오는데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나와서 너무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좋습니다. 개인 촬영도 멤버들 파이팅! 자신의 비행을 잘해 너무 예쁘게 나와서 그냥 자신의 비행을 잘해 너무 예쁘게 나와요? 네. 너무 예쁘게 나와요. 네. 저희 마지막 컴팩트 반 자켓 촬영을 오늘 했는데요. 저희의 머치가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치 이렇게 출유닝 세트 입고 제가 이런 클로클립 엄청 집게핀 엄청 잘 활용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르스라핀 이렇게 나와서 계속 이거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회가 되신다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새롭죠?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내 말에 지금 말 안했는데. 그래도 저는 지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백스테이지에서 엑스트라분들과 같이 촬영을 해봤는데 어깨도 이렇게 해보고 오늘 촬영이 약간 네비티를 생각나는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은데 네비티부터 이렇게 안 보고 싶은데도 이렇게 이어서 저희의 히스토리가 그 이렇게 뭐지? 제 제 제 새롭게 같은 콘셉트로 새로워진 저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참고하세요.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악해. 어흥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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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흥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해요. 셀카 엄청 많이 찍을게요. 피아나 이렇게 자켓 촬영 4일 연속으로 촬영을 했는데 오늘 컴팩트만 촬영을 함으로써 이렇게 자켓 촬영이 마쳤는데요. 너무너무 진짜 모두가 고생한 자켓 촬영이었기 때문에 잘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겨우 남은 절반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 오늘 오늘 다들 귀여운 모자를 쓰고 이렇게 새로워진 워스라핀 머치와 이렇게 찍어봤는데 또 키르시컬이라고 체리 네일에도 붙였습니다. 반대 촬영도 화이팅! 어 괜찮다. 괜찮지? 네. 되게 괜찮지. 어 빠져있네. 뭐야? 안 떨어질까 봐. 해명해. 썸네일. 항상 썸네일. 우리 자켓 촬영은 비하인드 우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썸네일. 그럼 언니 썸네일이야. 썸네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야지. 저에요. 이으 미. 아까 전에 찍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나왔네요. 신기하다. 모델 같애. 엄청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언니. 헐. 미쳤다. 이거 하나 더 해야 해서 아 이렇게? 그래서 반쪽짜리 봐봐요? 이거 반쪽짜리인데 이거 붙으면 더 미쳤다 더 미쳤다 하이 둘 다 에서 저의 미니 3집 재킷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컴팩트 단 촬영까지 저희 미니 3집 재킷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기대해 봤어요 기대해 봤습니다 근데 이번 조금도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컨셉 하나하나 약간 메인인줄 알았네 진짜 맞아요 다 달라서 진짜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다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해주세요. 너무 예뻐요. 미니 선지 화이팅! 화이팅! 대박나라! 감사합니다.